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8일 화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자, 게임 매니지먼트와 함께하는 리포트 라이브 시간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진석이고요. 제 옆자리에는요. 저는 이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사실 제가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이현지 아나운서와 송승제너리스트가 두 분이 진행을 했는데 그 방송을 보면서 제가 이제 제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에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제 좀 슬슬 진행의 안정감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수 한번 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5월 28일입니다. 28일입니다. 저희가 AM 매니지먼트 5월은 이제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면서 공지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6월 3일 날 저희 사옥을 사무실을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무실에서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도 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훨씬 좋아진 사무실을 가죠. 세트 자체는 그대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을 아마도 거의 변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간도 좀 여유가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 모시고 또 송승제 애널리스트와 함께 화요일마다 혹은 더 꼬셔서 더 자주 자체는 매일 보수록 좋은 거니까 모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25일이죠. 5월 25일 날 이더리움 ETF가 이제 1차 승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아직은 출시가 안 됐고 19B4라는 이제 신청서? 신청서. 의향서 이런 게 이제. 상당을 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승인이 났고 아직 S1이라는 증권시청서는 아직 허락이 떨어지지는 않아서 사고 팔 수는 없게 됐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더리움 ETF라는 게 나오면서 그것도 갑작스럽게.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갑작스럽게 승인 소식 가능성 막 올라가고 한 3, 4일만 이제 승인까지 와다다닥 되면서 알트코인에 이제 봄이 오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매크로 환경이 그닥 매끄럽지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조금 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횡보하는 모습. 네, 그런 모습 보였는데 그 사이에 좀 지금 아니면은 불장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혹시 추가적으로 산 게 있습니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하반기 좋은 전망들, 긍정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매크로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FOMC 5월 의사록이 나오기 전까지 7만 2,000, 3,000불을 회복을 하면서 와 이거 다시 정고점 뚫으러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재밌게도 이디어림 ETF가 승인된 날 6만 8,000까지 다시 떨어지면서 다시 뚝 떨어지더라고요. 뚝 떨어지면서 뭐지 뭐지 이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새벽에 다시 이제 비트코인이 올랐었어요. 네, 잠깐 또 7만 이후로 올라섰었는데 지금 다시 저희 방송을 하면서 다시 2,000불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루비님 안녕하시고요. 이그랜드님 안녕하시고요. 카자님, 박경민님, 늘푸른나무님 언제나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위에 이제 실데나필님께서 이제 마운트곡스 이야기를 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것도 뉴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마운트곡스의 물량이 갑작스럽게 오늘 5월 28일 오전 10시 한 반쯤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웨일얼럴트를 하나 보겠습니다. 웨일얼럴 때 고래가 움직였다는 것을 포착을 해서 트래킹을 해갖고 보여주는 이제 트윗인데 여기 보시면은 54분 전, 38분 전, BTC가 3,999개, 4,000개 그리고 38분 전에 8,200개 정도가 이제 마운트곡스라는 일본의 거래소에서 다른 지갑으로 이동을 했다. 이런 게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울렸어요. 알람이 막 울렸는데 토탈하면 한 12,000몇 개가 되겠죠. 상당한 물량입니다. 한 개 지금 대충 잡아서 한 1억 근처라고 생각하면 8,000개만은 8,000억이고 4,000개 하면 4,000억이잖아요. 그럼 합치문은 얼마인가요? 12억이죠. 아니죠. 아니죠. 1조. 그렇죠, 그렇죠. 정신 차려요. 12억으로 갑자기 떨어지고. 네,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지금 12,000개 정도의 물량이 제가 또 확인해봤어요. 이게 54분에 4,000개 찍힌 거를 업데이트한 게 38분 전께 업데이트된 게 아닌가 해서 봤더니 지갑 주소가 달라요. 각각이네요. 각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12,000개 정도가 따로따로 해서 합산으로 지금 마운트곡스에서 바깥으로 나갔다라는 확인이 된 거고 이제 커뮤니티나 텔레그램을 확인해봤더니 이게 판 거 아니냐라고 한 말씀들이 있으신데 이게 판 건지 그냥 이체를 한 건지 그것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체는 거래 이동은 확인합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만요. 이더리움 코인플렉스님이 7,000달러 이상, 700달러 이상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선배가 열흘 전보다 7,000달러 올랐다고 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그래서 7,000달러 이상 올랐으면 지금 1,000달러 이상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700달러 이상 오른 걸로. 네, 지금 웃을 일이 아닌 게 웨일얼런트에 12,000개 정도의 이체 기록이 지금 잡힌 상황에서 그러면서 코인마켓캡이 분명히 저희가 방송 준비할 때는 6만 9천 후반이었어요. 6만 9천 7백 달러 정도였는데 지금 순식간에 1,200달러 정도가 푹 빠지면서 뭐 푹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마운트곡시가 혹시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사를 좀 보여드리면 해킹을 당하면서 그 당시에는 일본 마운트곡시 거래소에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비중의 비트코인이 거래가 되던 주요 거래소 그 당시에는 거래소라고 할 만한 것이 사실 없는 상황에서 마운트곡시에서 거래되다가 일종의 해킹 사고를 당하면서 그 이후에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어디 갔는지 우리가 이걸 보상할 길이 없다. 2011년에 해킹을 당하고 14년에 파산을 손을 놨는데 그 이후에 이제 물량을 좀 확보를 하면서 보상 물량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작년부터 시작이 됐고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이것들이 풀릴 것이다 라고 얘기 나오는데 기사에 따르면 마운트곡시가 14만 2천 개의 BTC와 14만 3천 개의 비트코인 캐시를 분배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물량이 나오게 되면 엄청나게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방금 전에 이제 5월 28일 오전자로 1만 2천 개 정도가 이체된 걸로 보인다라는 거죠. 이게 홀딩하러 이체를 한 것인지 분배를 한 것인지 이제 마곡 형님들이 진짜로 이제 보상을 지급을 시작을 한 것인지 그것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방금 웨이럴럴 더 떴다. 잠시만요. 어머. 제가 리프레시 한번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4,057개의 BTC가 지금 마운트곡스 이제 마곡 형님들이 움직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밖으로 빠져나가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면 계속해서 하방 압력 크게 받는 모습이고 출렁임이 좀 있기 때문에 차트에서 어떤 영향이 나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시황 이런 차트 이런 것들 잠시 뒤에 송승재 애널리스트가 지금 대기하고 계신데 알아보고요. 좀 중요한 날이니까 뉴스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 화면 보여주시면 사실 이거 저희가 준비할 때만 해도 코인 비트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기 전이어가지고 오늘 새벽 5시 기사인데 새벽 5시에는 이제 저희가 간밤에는 7만 달러 선을 약간 회복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회복을 했다가 다시 또 내려오고 있죠. 또 이더리움도 ETF 승인 초일기 때문에 또 20% 넘게 오른 이후로 또 오르락내르락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상위 10위권에 있는 코인들은 도지코인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일주일 동안은 좀 상승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까지 얘기입니다. 네. 오늘 새벽 5시에 얘기고요. 그렇게 이제 특히 솔라나가 많이 좀 힘을 쓴 모습이었는데 이게 수수료 전액을 네트워크 검증자에게 배분하겠다 하는 EMD-0096 이 제안을 승인한 게 가격을 좀 견인한 요소였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지금 다 좀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횡보하는 모습이었고요. 새벽까지만 해도. 반면에 밈코인들이 조금 힘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암호화폐 관련된 발언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밑에 보시면은 마가햇이라는 밈코인과 마가라는 밈코인 이게 다 트럼프 대통령 관련 밈코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마가가 제가 알기로는 본인의 별장 이름일 겁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유명한 구호 Make America Great Again 여기서 따와서 그거구나. 이 마가라는 밈코인인데 이게 마가햇은 150% 올랐고요. 마가 밈코인은 12.7%가 올랐다고 합니다. 아. 신기하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며칠 내내 계속해서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얼마 전 어젠가 쇼츠도 올렸는데 혹시 그 쇼츠 볼 수 있나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당 제3당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당의 전당대회에 가서 맞아요. 너희들이 공화당이 보통 양당제에서 둘 중에 하나 되니까 나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연설자로 나섰어요. 네. 거기서 코인 관련된 발언을 했다고 알려졌는데 그 내용과 관련돼서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 한번 볼 수가 있을까. 네. 준비됐으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합니다. 여러분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유당에 가서 이분들이 리베리타리안이기 때문에 코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친화적인 그런 액션을 보이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실크로드라는 것의 창업자인데 이 양반이 예전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결제를 해서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문제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재선이 되면 풀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은 이 자유당 전당대회에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이 뒤처져서는 안 된다. 암호화폐에서 약간 1등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 실크로드의 로스 울브리히트 속방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 울브리히트는 이제 비트코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갖춘 어떻게 보면 최초의 현대 다크넷 시장인 실크로드의 창립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 비트코인 결제 가지고 돈 세탁도 하고요. 마약 불법 거래 같은 거를 해서 지금 감옥에 가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두 번이나 선고를 받고 4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전당대회 가서 그가 이미 11년이나 복역을 했다. 내가 당선이 재선이 되면은 감형시켜주겠다. 석방시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감사하다며 트위터를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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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나 하셨고요. 그래서 본인이 두 번째 기회를 얻는다면 이건 이제 비트코인 커뮤니티 여러분들의 지지 덕분이라고 비트코인 커뮤니티에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미국은 감옥에서 트위터 할 수 있나 봐요. 아주 자유의 나라네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싸지방 같은 게 있겠죠? 싸지방 압니까? 아, 들어만 봤습니다. 네, 문제 가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트럼프가 최근에 지난주부터죠. 사실은 한 달 전쯤부터 맞아요. 자기가 코인 업계를 굉장히 지지하고 지지하고 여러모로 자기를 투표하면은 코인 업계가 자유로워지는데 굉장히 촉촉한 공언을 하겠다. 맞습니다. 아까 엘리자베스 워런 얘기까지 직접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이제 세넷인데 굉장히 안티 크립토 그런 의원이신데요. 그 양반이 꼼짝달싹 못하게 하겠다. 맞겠다, 내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대놓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이제 전당대회 갔으니까 정치인 얘기를 꺼내면서 비판을 대놓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봉현이 형 오셨습니다. 자, 봉천동의 현인 봉현이 형 오셨고요. 착한 사랑님께서 앞에 저희가 이제 마공 얘기를 했는데 나누어서 나올 거고 ETF 승인 전이라면 굉장히 무서울 수 있겠지만 자산 운용사들이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겠다라는 평가를 내리시고 오히려 유동성 증가의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인지 지금 하락세 자체가 물량 12,000개. 12,000개였나요? 지금 몇 개가 나왔어요? 12,000개에 또 14,000개가 떠오르셨잖아요. 12,000개에 14,000개가 나왔으니까. 26,000개가 동시간대에 거의 나왔는데도 그렇게 시장은 생각보다는 하락하는 요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지금 조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신기한 화면이고 잠시 뒤에 저희가 이제 송승재 애널리스트랑 얘기를 할 때 제가 ETF 추이를 조금 더 봐드릴 텐데 지금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ETF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수량이 불구한 4.5개월, 4개월여 만에 100만개가 넘었습니다. 넘었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량을 쓸어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아까 마운트곡스의 고상 물량이 14만개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수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자, 다음 뉴스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빠르게 지금 좀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를 이어가자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경우 그래서 친 암호화폐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소송들 그 모든 게 조금 기각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MC편이 아니니까 기각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에 공약 102개 중에 절반 이상을 어겼대요. 그래서 아마 당선되고 나면 모른다라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굉장히 친숙한 그런 모습이네요. 우리나라 정치인분들이 그 얘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친 암호화폐적인 분위기가 미국 전역에서 있는데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이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인데요. As Crypto Cash Flows Washington Congrelation 그러니까 돈이 흘러들어가서 의회가 gentler, 좀 더 부드러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들어오니까 규제를 볼 때도 좀 더 부드럽게 봐주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데 선거 처리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를 보면요. 최소 1억 4천 9백만 달러, 2천억 원이 2천억 원이 로비하는 데 사용이 됐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6천만 달러 이상이 이 정책 형성을 위해서 사용이 됐고 이 덕에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언급했던 피트21 그 정책이 하원을 통과한 거다라는 시선이 있더라고요. 방금 그 말씀 한 거 들으니까 참고로 FTX의 창업자이다, CEO였던 샘 뱅크먼 프리드가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둘 다 교수시고 정치권에 굉장히 연이 있던 그런 분들이었는데 이를 통해서 자기가 FTX라는 큰 거래소를 키우는 데 있어서 상당한 로비 자금을 정치권에 많이 썼다. 이런 뉴스가 정말 작년 내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뽀브리형이 좀 기여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저희가 제가 언급한 이 2천억 원은 추적이 가능한 금액에 대한 얘기라서 아마도 더 많은 금액을 로비에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공식적으로 집계가 될 뿐이지 어떤 식으로 돈이 오고 가는지 미국은 기부금, 로비 자금 이런 것들이 합법이기 때문에 물론 신고가 다 됩니다만 그거는 저희가 다 알 수 없고 일단 이 워싱턴포스트였나요? 네. 이 기사를 봤을 때는 확실히 지금 의원들의 기조가 바뀌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어제 기사를 하나 쓰긴 했어요. 샘슨목이라고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한 분 계시는데 이 양반이 어제 이렇게 암호화폐의 친 성향을 갖게 되는 의원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비트코인이나 생태계에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다.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 네. 그러면서 제2의 FTX나 제2의 루나테라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 걸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더리움 관련 소식인데 지난주 ETF가 승인이 나면서 판매를 시작한 건 아니지만 가격적인 면에서는 청신호가 켜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석이 나오는 게 오랜 축적 기간인 2.5년을 잘 버텼고 이제 베어마켓이 끝낼 기회가 왔다라는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싱가포르의 암호화폐 거래업체 QCP 캐피탈이 X에 올린 글인데요. 이걸 기점으로 이더리움이 여기 4K, 4,000달러 찍을 수 있고 연말까지는 5,00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생각보다 멀지는 않은 숫자네요. 일단은 출시가 되고 S1이 통과가 되고 출시가 되면 4,000에서 5,000까지는 연말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싱가포르에 있는 QCP 캐피탈의 의견인 것 같은데 축적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건 차트를 봐야겠습니다. 2021년 말의 고점 이후에 2022년부터 시작한 이후 이제 침체장이 2년 반 이 이후에 우리가 그만큼 기다려왔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다시 하늘을 뚫고 올라갈 때가 됐다. 불장 기다리고 있다. 많은 분들이 알트의 불장, 하반기 불장을 예상하시니까 그 얘기를 QCP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클 세일러 형님이 등판을 하십니다. 마이클 세일러 형님은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이 비트코인에 좀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도 현물 ETF 승인이 나면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고 조심스러웠던 투자자들이 아, 암호화폐가 이제는 좀 합법적이구나, 괜찮겠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돼서 기관 채택이 좀 가속화될 것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마이클 세일러가 이더리움도 증권이다. 현물 ETF 승인 안 해줄 거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 19B 그게 지난주에 승인이 나면서 의견이 바뀐 거죠. 19B가 된다는 것은 자산의 유입, 유동성의 유입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도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도 한 마디 더 했습니다. 원래도 워낙에 비트코인 좋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ETF가 승인이 나면서 비트코인 시총이 이제 10조에서 100조 달러까지 가마개는 달러가 빠졌습니다. 달러 표시가 빠졌는데 100조 달러는 대체 얼마예요? 몇 경을 간다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SEC를 또 비판을 했거든요. 암호화폐에 대한 이런 접근 방식 이런 거를 SEC가 좀 방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 산업이 느린 속도로 가고 있다. 이만큼의 가치가 100조 달러의 가치가 있는 자산인데 EC 때문에 방해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 말을 꺼낸 이면에는 아마도 뭐 그런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말에 선거가 있으니까 기왕이면 암호화폐 지지하는 후보를 찍는 게 좋지 않겠니? 라는 그런 의중도 좀 있는 그런 비판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우리 게리 겐슬러 형님께서 집에 요양을 가시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자리를 보존할 수가 없으시겠죠. 다른 결로 오늘 아침에 똑같이 저스틴선이라고 트론의 창업 창립자 HTX라는 중국계 거래소를 갖고 있는 굉장히 젊은 부호죠. 이 양반도 암호화폐 친화적인 후보를 선택해달라. 미국인들이요. 이렇게 해서 트위터를 올린 그런 걸 제가 또 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현물 ETF가 승인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다음은 솔라나다, 아니다, 리플이다 이런 전문가들 전망에 나왔는데 JP Morgan이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JP Morgan의 의구심을 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JP Morgan의 한 애널리스트는 이제 SEC가 솔라나나 다른 토큰까지 현물 ETF의 승인 범위를 넓히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우리는 의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리고 we don't think, 우린 생각하지 않는다. SEC가 go even further, approving 솔라나의 토큰이. 다른 거를 승인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는 거죠. 너무 되게 다이렉트하게 얘기를 많이 했네요. 네. 그리고 무슨 not 이렇게 얘기를.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공식적인 프레스와 인터뷰에서 한다는 거는 JP Morgan이라는 큰 기관 입장에서 되게 리스키한 건데 그렇게 진짜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통과된 fit21이 모든 암호화폐의 70%는 상품으로 분류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담고 있긴 하지만 이게 아직 상원 표결도 남았고 갈 길이 멀잖아요, 사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른 암호화폐의 현물 ETF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최근에 fit21이라는 법안이 하원에서 물론 상원 통과를 해야 되지만 그게 통과가 되면 증권과 상품, 커머디티의 기준이 딱 나눠지잖아요. 일단은 뭐 개괄적으로. 거기서 과연 이더리움 이후에 다른 알트들, 아무리 시총이 높다 하더라도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그거를 이제 ETF로 만드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내용에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코인플렉스님 금이 14조 달러니까 비트 100조 달러 적당하다. 자, 우리 코인플렉스님도 유명한 코인 관련 유튜브 하시는 분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중에 저희가 한번 컨택해서 자주 오시니까요. 합방도 하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방송이 많이 진행이 부드러워졌다고. 자, 미음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뉴스 이제 몇 개 남았죠? 뉴스, 저희가 아까 언급했던 그 ETF 보유 수량. 요거군요? 네, 요건데요. 이게 마이클 세일러가 직접 친히 올려주셨더라고요. 보유량을 이렇게 딱 올려주셨는데 이게 밑에 보시면 숫자가 좀 작기는 한데 102,343개. 이건 아직 완전히 업데이트되기 전인 것 같은데 이게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보유한 게 100만 BTC잖아요. 그거를 넘어선 순간 그냥 포착해서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뛰어넘었다. 이게 총 32종? 32개의 ETF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수가 이제 나카모토의 보유량을 넘어섰다라는 게시물이었고요. 이거는 선배가 이따 보실 거죠? 한번 일단은 개괄적으로 보는데 맨 위에 것만 봐도 지금 토탈바이 카테고리 밑에 7,2번 있잖아요. 숫자가 100만 개 그냥 넘었죠. BTC가. 그래서 4.9%가 넘어서 5% 가까이 됐다. 이제 거의 5%예요. 이제 점점 여러분들 저 같은 소시민들이 살 수 있는 개수가 줄어들고 있다. 위기감을 느끼면서 100만 개를 벌써 갖고 갔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마운트곡스 물량이 14만 개라 치면 100만 개를 4개월 만에 해치웠으니 이 정도의 매수세는 충분히 감당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따가 선배 보실 것 같은데 지금 뭐 자금 유입이 다시 좀 회복이 됐다. ETF로의 유입이 회복이 됐다 정도고요. 뭐 아르헨티나가 엘살바도르랑 비트코인에 관련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또 이제 국가 법정 통화로 채택하는 두 번째 국가가 되나라는 그냥 전망이죠. 예상이고. 일단은 엘살바도르는 진짜로 ATM으로 출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잘 쓰이고 있구나. 그리고 중남미에서 그걸 보고 아트나도 IMF의 원조를 상당히 자주만 받고 위기 국가로 지정을 많이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국 화폐 가치가 막 널뛰기를 하면 비트코인 가치 스테이블 하면서 위로 우상향하는 그런 자산의 필요하죠. 기반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아침 나온 뉴스가 저희 정리하는 중에 이제 웨일 얼럴트가 반짝거리면서 무려 2만 6천 개의 BTC가 마운트곡스로 마운트곡스에서 바깥으로 이체가 되고 있는 모습도 한번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도리도리님 저는요. 이렇게 하시는데요. 도리도리님도 저희 자주 오시잖아요. 같이 이제 코인 보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간이 되면 저희가 한번 따로 한번 컨택을 해서 슈퍼챗도 날려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많은 분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저희가 언론사에서 운영되는 유튜브지만 결코 패스적이지 않고 도저히 저희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유튜브 더 좋은 환경으로 모시겠습니다. 유튜브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유튜버라는 생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현재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승재널리티랑 함께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